거북이를 내가 못 알아들었어야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뭐야 봐 와! 뭐야? 잠시만요! 아니, 누가... 재밌는 게... 어! 아, 좋아! 안녕! 빨리 시중 지나갔지? 시중 지나갔지, 그치? 시중 지나갔지, 그치? 시중... 아, 이거 샤워지! 이게 다 안먹어? 아, 그냥 타는 게 아니야. 아, 그냥 타는 게 아니야. 그냥 이쁘지 마. 나오는 거다. 어, 꼬급이 있네. 뭐, 꼬급이 있네. 뭐, 꼬급이 있네. 바로 말했지. 뭐, 꼬급이 왔지. 어? 이거 같이 와야 돼. 뭐, 꼬급이 왔지. 와, 꼬급이. 어, C야. 포장에서 제일 딱딱한 거 같아요. 네, 인제. 여보, 꼬급이. 너무 무시하게 된 거. 뭘 물에 부착할 것 같아요. 뭐, 꼬급이. 거기 갈가? 뭔가 돌아서 와서 내가 심하게 놔둬까? 고춧가루 야채가 있어서 너무 맛있어. 이게 얼마예요? 이거 원래 이렇게 해서 양식으로 구매했다. 이게 2개가 있었어. 근데 이게 그만 살겠어. 이거 하고 싶은다고. 왜 이렇게 찍으니까. 얼마예요? 몰라요. 이렇게 할까요? 뭐하게 아파? 뭐하게? 고기 사왔다. 근데 왜 고기에서. 고기 사. 고기 사. 고기 사. 고기 사.